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환자가 나온 이후 열흘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도내 환자는 원주의 4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새롭게 추가된 환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서는 등 추석 연휴 이후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진 데다 오는 9일 한글날과 주말 사이 단풍 구경 등 강원도를 찾는 인파가 다시 몰릴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온 노출이 의심돼 접종이 중단된 독감 백신 접종자가 도내에도 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평창 모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 대상인 A씨가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무료 백신으로 주사를 맞았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무료 백신을 유료 백신과 함께 보관하다 A씨에게 주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꺼내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백신을 접종한 A씨는 현재 별다른 이상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7개월간 운항이 중단됐던 원주공항에 내일 진에어가 취항합니다. 진에어는 내일 원주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취항 행사를 열고, 낮 12시 30분과 오후 6시 두 차례 제주로 출발하는 노선을 운항합니다. 제주발 원주행도 오전과 오후 1회씩 운항하고, 운임도 기존 대한항공보다 저렴해져 이용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역으로 이전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서울 분원의 인력을 잔류시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인원의 수도권 잔류를 허용받은 원주혁신도시 이전기관 5곳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만 승인받지 않은 107명을 서울 분원에 남겼습니다. 이는 승인받은 85명보다도 오히려 많은 숫자입니다. 일부 인력이 승인받지 않은 채로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지난해 원주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은 75.6%로 전국 평균치인 76.4%에 못 미쳤습니다. 임시 운영 중이던 원주 문막 동아마을수목원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9일 정식 개장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장식은 취소하고 SNS 개설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방문객을 맞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마을수목원은 국도비 등 60억 원을 들여 조성했으며 중점 시설 지구 23.8헥타르를 포함해 전체 면적이 146헥타르에 달해 국내의 9번째로 큰 수목원입니다. 상지대가 교육부의 입학 정원 감축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교육부가 문제 삼은 회계 부정 사유만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교육부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감사에서 회계 부정을 발견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지대의 2019학년도 입학 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마일리지 적립 금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항공사와 이동통신사, 정유사와 카드사 등의 적립 마일리지가 20조 5,713억 원이며 이 가운데 소멸된 마일리지가 1조 4,9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 항공사가 7,6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사와 이동통신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마일리지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 플랫폼을 제안하고 마일리지로 세금이나 기부금을 내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50대가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집 주변에 텃밭을 일구거나 등산 등 야외 활동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24일에 처음으로 발열 증세 등을 보였고 이달 초 입원해 지난 5일에 확진됐습니다. 같은 날 홍천의 80대 노인도 확진되는 등 올 들어 도내에서 20명이 SFTS에 감염됐고 현재까지 0월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0월군이 안전한 여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지 방역 관리 요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난 9월에 선발된 12명에 이어 25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고 만 18세 이상의 영월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광업계 실직자나 휴직자, 관련 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과 졸업자 등은 우대합니다. 선발자는 이달 중에 실내 박물관 등 16곳에 투입돼 연말까지 일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3일까지 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중단했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업무를 다시 실시합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옛 보건측 발급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지역에서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서 발급 대상을 원주시민과 관내 사업장 근무자로 한정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